안녕하세요. 발간체크입니다. 2일차 NH기업인수목적20호 청약경쟁률입니다. 예상보다 금액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. 12시 현재 6만2874건이 들어왔구요. 청약경쟁률은 194.3950대1 일반경쟁률이구요. 비례는 곱하기 2를 해야겠죠. 위일과 어제 1일차구요. 아래쪽이 2일차 12시입니다. 청약건수는 2.5배 3배 가까이 들어온 것 같구요. 예상균등은 40주 정도 배정이 될 것 같고 2억 청약했을 때 257주가 비례가 배정이 됩니다. 그래서 합치면 297주인데 궁금한게 나아보이죠. 지금은 비례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면 조금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구요. 일단은 한주 비례 한주 필요한 금액이 77만8천원이 나옵니다. 증거금은 어제 1641억이었는데 오늘 2조까지 지금 들어왔죠. 어 그러면은 지금 한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네 3조에서 4조 4조 많게는 4조까지도 들어올 것 같구요. 그러면 이 숫자가 절반으로 들겠죠. 그럼 배정금액이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어 이전 스펙들 청약증거금인데 유진 스펙이 한 4조 정도 들어왔죠. 어 대신 때는 조금 적게 들어왔고 지금 NH25가 단독이다 보니까 네 같이 공모하는 공모주가 없다 보니까 돈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구요. 여기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어 다른데 생각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네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. 어 최정적으로 한 4조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절반으로 줄겠죠. 그럼 한 130조. 네. 어 그러면은 비례 한주 필요한 금액이 150만원 정도 올라갈 것 같구요. 1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 균등은 뭐 네 한 4만 계좌 정도 더 들어온다 그러면 10만 계좌라 그러면은 네 뭐 한 25주 정도씩 네 균등은 25주 그러면은 한 5만원씩 1인당 5만원씩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지죠. 오후에 경쟁률을 한두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 네 은행 이자 여러가지를 따지 마야겠죠. 따지 말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청약을 하든 안 하든 그때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